안녕하세요 모르디 제인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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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어머어마해라는 것을 드려드렸는데 다음은 꼼꼼 마! 라는 요소로 종료될도록 하겠습니다 어.. 각시 더욱끼리 즐겨주세요 바람도 불고 쉬어! 거기에 맞게 바람이 아주머니 불어가지고 근데 왜 앞에 걸깃분들은 머리가 하나도 안 움직이시고 거기는 바람이 안부나요 혹시? 진짜! 이렇게 하셨어요 아 그래요? 저희 많이 얼굴 못 봐야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바람이 많이 부어서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부어서 저는 좋은 거 하라고 저긴 안돼 바람이 바람으로 컴퓨터는 잡아줘 어! 나 그럴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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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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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저희는 벌써 마지막 곡을 할 줄 알았다 안녕! 안녕! 이렇게! 오늘 날씨도 좋은데 바다에서 저렇게 승강을 하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컴퓨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고마워! 누구 Nanza 고마워! 고마워요! 안녕! 여러분 고데기가 너무 아쉽죠? 그래도 너무나 예쁘게 상큼한 부대편에서 우리 보모렌트에게 특별한 박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이 보모렌트는 머리카락이 바람에 많이 날리는데도 저는 머리가 많이 날려서 참 힘들었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개박식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바닷가 목바닥 쪽을 보시면 선수들이 지금 대회는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시는 길에 우리 선수들 대회도